와서 보게, 상하이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지 난 정태야, 신정태 난 대구치 가야 엄마 아,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! 사라야 복수도 할 수 있다 네가 사랑하고 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파묻시킬 거야 내 풍물을 파먹어서 그 죄를 물으라 멀고도 험한 길을 오시옵소 제가 이것이 온 거야 아버지를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이다 신정태 죽음이 도려와 비록자가 될 수는 없지 않았냐 이제부터가 진짜니까